챕터 세븐 챕터 세븐 열어 열어 자식아 열어 안 열어? 안 연다면 나한테 방법이 있지 통신지를 사용해서 여기군요 이건 또 뭔가 이건 또 무엇인가 뭔가 소환되지만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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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지나가는 이렇게 돌아가는거는 허락해주시나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 쫓아오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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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냥 보내줄때 가라 그냥 어우 자식아 여기 들어갈수있는 인구가 어딨죠? 그만 좀 쫓아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아름다워 악사 무정기다 이따 개이따 뭐야 뭐야 뭐랑 싸우고있는거야 뭐랑 싸우고있어 지금 뭐랑 싸우고 공기랑 싸우고있어요 지금 야 저기야 저기야 내 드리마 어 사람 운경없네 너 도와들어왔어 친구 야 뭐 어떻게 도와줄까 한번밖에 놀았네 한 번밖에 놀았네 어 안돼 야 짜식아 어? 나한테 총알로 아깝다 아 야식 남미도 둘이 커플로 때려? 내가 커플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지 짜식아 밟아주지 감히 내 앞에서 커플을 논하다니 용서할 수 없구만 아직 남았나 가볍게 피해 친구야 경축으로 그렇게 한 손으로 쏘니까 안맞지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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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나도 많이 아파 한번 뭐가 될거 아니니 잠시만 잠시만 여기 포살한 놈 누구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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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크같은거 저거 누구야 저거 누가 뭔지야 또 말해봐 말해봐 누구야 누가 널 또 괴롭혔어 누구랑 싸우고 있는거야 아 쟤야? 내가 죽을끼야 이 자식 철퉁방어 속에 있구만 기다려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됐지? 내려와 니가 지금도 이제 내려오지 않는다면 난 널 쏘겠어 아 윤희도 보고 있었군요 야 일단 내가 보기에는 니 건축탄약을 다 뺏어 나한테 주는게 나을거 같애 대신 내가 너를 나의 방패를 시켜줄게 아 잠시만 얘 왜 또 안 뛰어 됐다 병먹고 이름 너무 어려워 이름 너무 어려워 프로그래머래 야 그럼 해치윙좀 해가지고 총좀 좋은것 좀 만들면 안되냐 개쿨해 세바스찬 멋있어 나의 이상형이야 개쿨해 세바스찬 멋있어 나의 이상형이야 미안 어 정말 보급풍 어허 그래서 지금 너 서브미션이다 이거지 응 안해 서브미션 절대 안해 매일미션만 할거야 커피 마시고 나 갈거야 이제 아이 뭐야 서브미션인줄 알았으면 저한테 시간 안썼지 자식이 메인미션인척 하고 있네 컵 넌 더럽잖아 보답도 살려줬더니 고마워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한 보답이다 내가 쓸만큼 얻었다 지금 인기가 불닛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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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불길한 소리가 조금 났어요 아 저기였네 서브미션이요? 일단 엔진 본 다음에 다음에 서브미션을 하면 했지 뭐야 지진이냐? 일단은 생각없습니다 펭추어리 호텔 나의 체력 다 닫혀있다고? 저 그림에 한번 눌러보야되나? 음 보니까 bolb 조잘네 쪼자네 쪼자나 주인공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.. 뭐야, 또 섹시해졌는데? 흐흫, 이상하다. 분명히 천사였는데.. 타락천사가 되었어 아.. 푸하푸하 그래, 좀 만나네 그러면 또 재야? 아 우리 김아라님 구독 이 요일된걸 아주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어허 지금 방송이 오늘 일곱번 터져가지고 그래픽카드 불량 때문에 제가 다 꺼놨어요 미안합니다 나 저기서 온거잖아 어 열쇠 이렇게 이렇게 드디어 타락천사를 직접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겠구만 이걸로 여성 시청자분들이 들겠어 아 지나가자 지나갈게요 우리 사이에 어? 싸우지 좀 말자 우리 여기 안되지 안되지 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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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우리 사이 좀 지지자 우리 이제 막 얼굴도 많이 봤는데 나 그래 어 엄청나 여성 시청자분이 들겠어 미친 이거 뭐야? 클럽입니까? 이 전기 맞으면 아주 짜릿하겠구만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겠어요 아아아아악 괜찮아 죽어라 자식아 네 예술자품 내가 다 망쳐주겠어 으아악 안 들킨거 같다고요? 많이 들켰는데 오늘 들키려고 넘어서 대놓고 들켰는데 원 말 원 말 나 쪼잔 사람이 A형이야 나 넌 지금 날 건드렸어 A형을 건드렸어 넌 지금 무서운 사람을 건든거야 너의 작품을 내가 다 부셔주지 이 쪽 맞나? 통신기를 사용해서 남은 예술자품을 찾으십시오 통신기가 무슨 만능이니? 보이지 않는걸 어떻게 찾아? 내려가면 못들려나?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죠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저기 뭐 열쇠가 있어서 다른 방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럴 일은 어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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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야 미친 아니었다고 한다 그냥 입고가서 찾아야 될 듯 가자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임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할 때 아니니 친구야? 혹시 이거 통하니? 지금 있니? 영ør Track 그러니깐 나 아닙니다 아 스태미너 조용히다 어 스태미너 아니였어 나는 망했어 아니야 찾았다 요리노 난 이브리지 1보다 난이도가 훨씬 쉬운거 같은데 내가 아무리 지금 쉬운 모드를 하고 잇고 그냥 이브리지 2는 이브리지 1 원래 쉬운모드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브리즘1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으로 유명하기때문에 이 게임은 좀 쉽네요 이게 오픈월드가 되어서 쉬운거 같애 너무 무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? 사실 오픈월드가 원래 적들을 무시할때는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이브리즘1은 그래도 애들을 무시하려면 어느정도 꽤 많은 실력과 타이밍이 필요했는데 적당히 오세요 적당히 여깄다 또 맞겠지? 또 분명 손 나와서 나 맞겠지? 하아 너무 좋아 또 다치고 나는 뒤를 돌아보고 열쇠를 찾는다 그리고 아까 카메라 찍었던 놈들을 또 만날 수 있겠지 하아 진짜 저런 예술은 진짜 예술같지도 않은걸로 예술은 하는 애들은 진짜 총알로 맞아야 총알로 제가 꼭 총알로 후드려 패겠습니다 여러분 니 살을 쓰세요 니 살을 지 살은 예술 작품도 안되나봐 더러워서 독창성이 부족하네요 조각상이 흐는 필요 없지 고정관념에 이렇게 바뀐 사람은 예술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흐흐흐흐흐 나이스 대무시했죠 다들 왜 또 안티냐 얘 또 가오잡고 있네 난 멋있다 아 또 파티구만 이거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귀찮은 수준이여가지고 아 아 야 쓰읍 내 머리카락이 감전되었어 아 이게 액팅할 때 무적 판정이 아니라 액팅이 다 돼서 무적 판정이 되겠습니다 저 액팅할 때 동안 맞으면 아마 어 액팅이 풀릴 거예요 자식아 죽어라 진짜 변태나 보다 사실 저런 변태는 별로예요 여러분들 어 변태도 그 신사다운 변태가 좋은 거거든요 저거는 변태 변태를 넘어서 사이코죠 어 원래 변태는 순수하다고요 됐어 됐어 이제 끝장에 갈게구만 하 진짜 내 스토커 신사다운 변태예요? 그것도 굉장히 또 이제 설명해드리기 굉장히 애매한 음 음 그런건데 잠시만요 저 미친 점부터 어떻게 해야되가지고 이거 쟤가 안 내키면 좋겠지 어 너무 신나보여 인생의 그 즐거움을 하 하 나 깨졌지? 하 나밖에 모르는 나보 또 뛰고 있구만 너무 신나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나 잡아봐라 같은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나 너무 신나서 뒤도 돌아보기 싫습니다 오지마 변대들아 변대들아 이 진성변태들아 그만 따라와 아 정말 대단했어 이러해서 인기있는 남자는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또 이렇게 한인기하죠 이 진성변태들아